또 특별한 날 여러분과 함께 또 이러고 야 오늘 여러분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저희를 또 신나게 찍어주려고 왔는데 자 멋있게 어디 또 난타로 해서 인사 한번 드리면서 자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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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 아니 이제 첫번에는 이거는 어 연습이었습니다 뭐든지 연습이죠 어 복장구를 딱딱 맞춰서 자 한국전 더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기 잘못된 만남은 없고 어 해장안에 편지로 해서 또 신나게 한번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 박수 소리 같지 않아서 박자감마다 어떤 박수도 많이 쳐주시오 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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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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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